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거 바꾸래니까 계속 나오네요 왜 우리가 우리 욕을 해 근데 이거 형이 묻히라고 한 거 아니야? 옛날에 철없던 시절 아 지금 얘기하지 뭐 오늘 첫 코너 새로운 첫 코너가 생깁니다 아 그렇죠 그거 하기로 했죠 가칭 호요요의 일기였는데요 호요요의 일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정식 제목은 호요요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호요요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너무 긴가? 그냥 호요요의 일기가 낫나? 뭐 그거는 하다가 또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또 호요요가 문제야 호요요가 문제잖아 어쨌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러면 호요요 그러게요 호요요 아 좋네요 기본 코너는 호요요입니다 그러니까요 호화요트 요리사의 준말이래요 그것부터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저도 왜 그런 닉네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 그런데 어쨌든 내가 원래 참 이상하거든 그런데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어머님이 따님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모르셔 그래서 어머님 헌정 코너 따님이 얼마나 이상한지 매회 밝혀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약간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호요가 또 어머니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진짜니 이러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요 이런 건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이가 없죠 동아님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가족 이름을 공모한다 그랬죠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난 왜 기억이 없지 아 뭐에 다 정리해 왔는데 아니 내가 가족 이름을 공모한다고 그랬어? 아 그렇지 진짜? 그래 그래서 게시판에 사람들이 많이 적었단 말이야 근데 무슨 가족? 아니야 고요연애 가족? 아니 그 스토리를 그렇게 알 거람이 이제부터 아니 형이 이제 스토리를 다시 설명해 형이 스토리로 가기로 했거든 방송을 한 것도 기억나 그러니까 마동탁 아버지는 기억나? 마동탁 그렇지 마동탁 47세 정갈자리 자영업자 오형 오형 쓸데없는 것만 기억한다 그래 근데 자식들은 기억나? 그럼 마석훈 죽돌량 또 찡 어? 부인은? 죽상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장인물 하나 더 있었는데 우체국 장식 그러니까 딱 기억난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이 가족들의 이름을 이름을 내가 공모하자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어 아 어떡해 그 전에 한 걸 그렇게 까먹지 아니 나는 아까 여기 벙커 했다고 하는데 저 호요일 피디가 뭐 프린트를 내밀어 가족 이름 공모 결과에요 어 무슨 공모? 근데 어쨌든 아 참 그거 하기 전에 텔레그램을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채널을 검색하시고 텔레그램을 쓰지 않는 분이라면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되게 많아졌어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텔레그램을 폰에 까시고 그리고 대화 상대 대화방 혹은 채팅방 또 설정 이렇게 맨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가운데 거 대화방 혹은 채팅방을 클릭하신 후에 맨 위에 검색창이 뜹니다. 거기에 아브나이키즈 A B A B U N A I K I D S입니다. 그거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뜹니다. 거기에 이제 가입하시면 저희 공지나 소식이나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진들도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트위터나 페북엔 샵 아브나이키즈 샵 아브나이니온고입니다. 우리 방송에 대해서 뭐 되게 열심히 아까 뭐 내가 밖에서 하루에 27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다고 막 내복을 했으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엔 샵 아브나이니온고 한글 영어 다 되죠? 아니 한글만 돼. 한글만 해. 영어를 쓸들 없어. 신경 좀 써. 자 한글만 됩니다 여러분. 샵 아브나이니온고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네. 붙이시고 팟빵하고 딴지 게시판에 댓글을 다 하시면 우리 호요요 PD가 읽어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호요요가 매번 방송할 때 정리해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 소통이라는 걸 한답시고 이지를 하는데 소통 좀 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첫 시간 전에 이건 한색깔이랑 다르죠? 그렇죠. 공모를 했다고 하니 공모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 자기가 했다고 하니 뭐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잔뜩 왔는데 아 참고로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 텔레그램 설명할 때 아이폰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아 안드로이드는 또 달라요?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모르겠어요. 우린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이 없군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아마 호요요가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텔레그램에 안드로이드폰 텔레그램에 채널 가입 방법 뭐 이렇게 검색하면 추후 나오겠지. 아 그렇겠죠. 검색의 생활학. 자 공모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주장이 아지라. 여러분들이 꽤 많이 왔네요. 한번 읽어보죠. 처음에 블루다이아몬드님이 남겨주셨네요. 위대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에라이 카소크 에라이가 위대한 훌륭한 굉장한 뜻밖의 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가족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둘째 아주 보기 드문 가족이라는 뜻에서 마레 카소크 이럴 때는 마레나 카소크라고 해야 되죠. 이런 조합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왠지 양평에 사는 외국인 가족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평범하게 가장인 아버지성을 따라서 우마 카소크 입니다. 말 맞자 마. 네. 세 개나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어요. 새로운 스토리에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마사오는 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고편에 교복 입은 그 여학생이 자꾸 생각나서요. 죽돌이는 남자로 남동생 괴롭히는 누나도 꽤 재미있을 듯합니다. 그러게요. 좋은 의견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시. 뭐가 되게 성의 없다. 너희들이 감사해라. 뭐야 그게. 우리 죽돌군과 호요요가 감사드릴 겁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미적 끝도 없이 뭐야. 다음 의견입니다. 아 블루다이아몬드님 의견은 다 무시야? 무시가 아니라 아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이 훈장. 아니 본인이 응모를 하라고 그랬으면 평가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기억이 없어.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 와 나 미치겠네. 그날 술 먹고 방송했어. 나 왜 그런 기억이 없지. 두산이긴 건 기억나? 아 그럼. 울기까지 했는데. 진짜 지난 방송에서 야구 보면서 방송하고 진짜 정의 없다. 그런데 다음 의견은 일단 모든 의견을 다 읽어보고 읽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죠. 쿤짱. 쿤짱님의 이름 짓기도 힘드네요. 다른 분들 거 봐도 땡기지가 않는 것이 흠. 가족들 하는 짓도 만만치 않으니 그냥 편하게 아부나이 가족 가시죠. 감사드릴 거예요. 그럼 쿤짱. 너무 청장으로 소통을 하는데 너무 썩이 없는 거 아니야? 야 내 입장을 생각해 봐. 나는 공부하자는 얘기는 기억도 없는데. 했다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주장을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읽는데. 난 얼마나 곤혹스럽겠냐.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봐 한 번 쭉. 야 진짜. 뭐 그때는 막 나와서 그 얘기를 해서 선물을 뭘 줄까 하면서. 그래? 왜 전혀 기억이 없지? 이거 봐 이거 봐. 슈아님이 남겨주셨네요. 방송은 B급이지만 A급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A급이 되자. 에이큐니 나루를 줄여서 에이 나루카소크. 발음을 중시해서 아나루카소크라고 읽으면 적당할 듯 합니다. 자 어거지로 아나루를 놨어. 아나루가족. 애널가족. 아나루가족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어떻게 납득시키나. 그러게요. 어떻게 포장하나. 보이네요. 마사우님 같은 스타일이네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의견. 불뚝심성님이 남겨주셨네요. 가족 이름 응모 시즌1에서 배운 걸 활용하여 먼저 피동사역형으로 죽돌 또 마사우가 우츄유진이 오카시츠쿠 사레다 가속. 아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오카스 범하다 라는 뜻인데 시츠쿠가 붙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청자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네요. 빼. 어렵게 생겼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뭘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좀 의견들이 다. 아니 이게 왜? 차라리 위에 거는 좀 내가 봐도 그런데 밑에 거는 괜찮은데 쓰군이 이게 외계인. 가이카이진? 평범하게 하면 우츄유진이 되겠죠. 외계인이란 말 쓰고 우주인이란 말 쓰고 쓰군이 우츄유진이 마타가루카주쿠 곧장 외계인에게 올라타는 가족. 이게 왜? 외계인을 말처럼 사육한다는 말이죠. 아 뭐 그렇네요. 다음. 다음은 히스클리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폭풍의 언덕 책을 재밌게 읽으셨나 봐요.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자연의 느낌으로 혹은 정글 같은 세상을 서로 의지한다는 생각으로 마사이 가족? 사바나 가족이라고 합니다. 맹호은님님. 가족의 이름은 구성원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식하시고 뛰어나... 맹호은님님. 가족의 이름은 구성원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학하시고 뛰어나신 마사님과 죽돌... 그냥 그런 죽돌이... 능력 있는 이름 적혀 있잖아. 허접스런 죽돌님이 가족 구성원인이 단연 출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출중한 가족... 왜 이렇게 좋아해? 출중이 왜? 뭘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좋아해? 이게 낙가다시 할 때 그걸 출중 이렇게라도 쓰니까. 일본에서는 근데 이 한자로는 안 쓰는데? 그래? 지금 맹호은님이 남겨주신 의견의 한자로는 날출자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슈츄나 가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런 단어는 일본에서 쓰진 않습니다. 그렇다 치고... 감휴정복님. 가족들이 중산층 정도라 중산층 중에 가장 뛰어난 가족인 중출. 아... 맹호님님 다클의... 이게 뭐... 이게 한자로...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나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공부하자. 머릿속에 이상한 것만 담지 말고 공부하자. 참고로 이렇게 한자를 한국어 한자식으로 생각해서 출중이라고 적으면 일본에서도 이렇게 쓴다고 생각이 쉬운데 이런 단어는 일본에서는 쓰지 않아요. 보통 뭐 그런 의미대로 하면 뭐 스그레타 카조크라든지 뭐 스바라시 카조크라든지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다음. 콜로콤즈님이 남겨주셨어요. 메이와쿠 카조크. 민폐가족. 본인이 라임이 살아있음이라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쓰리마셈 카조크. 미안한 가족. 나는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관적으로 딱 느낄 때 왠지 쓰리마셈 가족이 제일 나은데? 쓰리마셈 가족이요? 그냥 느낌이 그래. 쓰리마셈 가족고. 미안한 가족. 미안한 가족. 면목 없는 죄송함. 신뢰투성이야 뭐 이런 느낌. 존재 자체가 미안하고. 쓰리마셈 가족고. 아직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그래. 네 이름이 덕지덕지하구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덕지덕지하구만. 기장미역이요. 이유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아니면 양평해장국. 아니면 그냥저냥 가족. 그것도 아니면 어쩌다 가족. 끝. 상품을 노리고 그냥 막 던진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을 드릴게요.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목통엑스님이 남겨주셨어요. 본좌 가족.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났어요. 그리고 마사오 마죽돌 남매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쯤 되겠네요. 예의바른 외계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버섯이랑 거북이를 밟고 다니는 취미가 생긴. 죄송합니다라고 또 본인이 쓰시고 자체 의견 남겨주셨네요. 사실 별말씀을 흥미로워요. 딱 흥미만로워요. 그런데 어쨌든. 스토리에 놀길 생각은 없고요. 흥미만 흥미로운데. 1575. 마부나의 가족. 위험한 맛이네. 이것도 괜찮다. 권전가족가. 첫 화에서 친절했듯이 매우 권전한 가족이니까 뒷바름이 족가로 들리는 건 오해. 그래요. 권전가족가. 다음은요. 다음은 아우구스투스 78. 로마 초대 황제의 이름이시네요. 마씨네 가족이니까 줄여서 마족. 정말 인생을 간명하게 산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명쾌하네요 하기는. 마씨 가족이니까 마족. 아브락삭스. 아브락삭스? 아브락삭스라고 읽지 이걸. 그렇죠. 이게 무슨 신인가? 뭐 그런 쪽 이름인데. 그래? 이거 무슨 주문 아니야?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거기서 나온 여기가 유래기네요. 그런데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신이었나 하여튼. 머리가 커? 아 머리가 닭이에요. 닭 대가리에요. 닭 대가리. 발이 뱀인가 그렇고. 해서 막 사악한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막 악명이 높은. 나쁜 놈이나? 뭐 그런 의견도 있죠. 네. 이게 아브락삭스에요. 아브락삭스님. 낙가다시 가족구. 아니라면 이쿠이쿠 가족. 괜히 읽었다. 다음은요. 다음은요. 크어왕님이 남겨주셨네요. 그냥 마사오님의 배경 설명을 듣다 문득 생각이 나서 끄적여 봅니다. 칩이 마루코짱을 패러디해서 칩이 마사오짱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한국 버전에 맞춰서 하면 마루코는 아홉 살이니까 마사오는 아홉 살? 아 그러면 죽돌이는 아홉 살로 해야 맞을 듯한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칩이 마사오짱. 귀엽기는 하고 이미 다 알겠는데. 따로 그냥 아까 그 쓰임하신 가족이 제일 괜히 땡긴 나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게 제일 땡기시는 건가요? 다음 의견으로 메일로 보내신 분인데요. 예독구.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잘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당탕 즙자가족. 아 우당탕탕 즙자가족. 괴짜가족. 그래서 즙자가족. 그 참고로 마켓에 저희 헤르지우님이 얼마 전인가요? 몇 달 전인가요? 즙시가 정말 상품을 주문한 적이 있대요. 네. 그래서 헤르지우님이 저희 방송을 듣고 자기도 다시 물어봤는데 즙시가 왔다고 이래서 아 그러면 중국에서 온 성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방송을 듣고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해서 그런 유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귀하해서 즙시. 동네가 어디였죠? 북한 어디였죠? 성진인가? 뭐 하여튼. 아니 함경북도 어디 거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본이랑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하. 월남했죠. 비웃는 거 아닙니다. 계속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당연히. 누구는 즙시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아니 뭐 놀리는 거래.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놀리는 거래 100%? 아니에요. 아니 즙시가 있다고 그냥. 그래 있다고. 본인이 즙시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 아니 그게 뭐야 왜 상관없는 말이야. 즙. 즙.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의견. 그러게요. 트위터에 이제 권기호님. 이런 의견 남겨주셨어요. 남녀를 바꿔 노예계약에 수줍고 무서워 도망치는 남학생 죽돌군과 저돌쪽 여사장님 호요요분의 이야기를 꾸며주세요. 싫어요. 거기에 소문을 듣고 찾아가 핑크핀 연애를 읽은 죽돌군의 친구 마사오 군의 이야기도. 싫어요. 완전 무시네요. 그 다음 의견도 마사오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 있네요. 나인이라는 분이네요. 이거 트위터에 쓰시는 분인데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셨네요. 시즌2의 스토리는 아직 동정을 떼지 못해서 실망하고 체념한 남성이 우연히 마사오와 죽돌이의 손에 이끌려 여행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급게 동정을 떼버리는 스토리가 어떨지 싶습니다. 이건 이상한 날의 앨리스나 오지의 마법사스러운 것 같은데. 로드무비인가? 알겠습니다. 모든 의견은 감사한데 이런 의견들을 왜 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 나오면 본인이 낸 사람인데 심사도 해주고 의견도 말하고 점수도 매겨주고 기흡이면서 듣지마. 기흡이면서 듣지마. 아니 근데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너 술 안 먹었는데? 기억이 안 되지? 아니 총자랑 소통하기로 했잖아. 좀 하자고. 아직 이 시무센 가족구 외에는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계속 보내보세요 한 번. 권정가족과 이것도 좀 라인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히로 치로님이 보내신 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냥 계속 보내봐요.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그냥 두지 뭐. 야 완전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다. 완전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다. 소통이 소통. 뭐가 석등이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완전 왕으로 군림하고 있구만. 자기 멋대로야.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못 찾겠으니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많이 좀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내가 밑에서 위를 보면서 우리 청취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도움을 주세요. 이런 거지 뭐. 그런 거 자기 기억 못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보내보라고 좀. 제대로 된 거. 맨날 이상하고 머릿속에 아나리니 낚아다니지 이런 거 좀 버리고. 진짜 제대로 된 걸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또 소통을 잘했다. 뭘 소통을 잘했다. 난 소통쟁이. 야 진짜. 그래서 오늘의 의무소통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첫 번째 코너이자 새로운 코너죠. 일단 호요일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가칭.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매주마다 워낙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가장 쇼킹했던. 참고로 이제 딴질보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상 오른쪽에는 꾸물팀장이 있고 왼쪽에는 호요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항상 제 시선에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인가요 왔더니 호요요가 그림 같은 걸 하나 주는 거예요 명함에. 그래서 저는 그림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명함에다가 이제 막 소년 버전이라고 그림을 그려줬어요. 만화를 그렸죠. 만화 캐릭터를 옆모습을. 참고로 지금 저희 책상에 그 명함을 올려놨는데. 이거 저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되게 잘 그렸어요. 예쁘게 미소년으로. 되게 고마웠죠. 미소년이 아닌데 아저씨인데. 그래서 옆에다 곤낙한지라고 이제 저희 코너 이름도 적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호요요 pd가 직장 상사이자 부편집장인 죽돌군의 명함에 죽돌군의 캐리커처를 만화로 예쁘게 미소년 버전으로 그려가지고 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할 줄 안다. 그러니까요. 아부를 떤다. 감동이었죠. 한 번도 우리 신입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맨날 무시받고 구박당하다가. 그런데 여자 신입 직원이 부편집장한테 부편집장의 명함에 부편집장의 외모를 되게 미화한 예쁘게 미소년 버전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서 선물로 줬다는 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고마웠어요. 편집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또 본격 게시판 방송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친구가 편집장임을 되게 갈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딴지에 몸 담은 지 17년 그때는. 그러니까. 편집장. 너부리 편집장. 저희는 적응되어 있어요. 딴지 좀 사람들 성향이 다 그러니까 딴지 신입들이 대부분 좀 다 건방지기도 하고 많이 나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저는 처음에 되게 고마웠죠. 그래서 저희 집에 코팅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 이거 코팅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명함으로 들고? 명함은 그때 사진만 찍고 놔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갔는데 그 같이 쓰는 채팅방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삼겹살 먹고 이에 낀 게 잘 안 빠져서 뾰족한 거 찾은 게 그 명함이에요. 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웃었어요. 농담이 재밌잖아요. 그냥 또 사람 마음이 좋는데 또 이렇게 쑥스럽고 이러니까. 아부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왔을 때 아직 있길래 버리려다가 다시 주인 줬다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정말 모서리별로 누가 봐도 이를 쓰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참신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요약을 하자면 호요요 PD가 이를 쑤셨어요. 죽돌 부편집장의 명함으로 이를 쑤셨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고 뒀어요. 뒀다가 그 명함에다가 죽돌 군의 캐리커처럼 그렸어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는 에오카크.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죽돌 군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죽돌 군은 나를 캐리커처를 그려준 선물로 알고 그걸 코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호요요 PD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나 이빨 쑤신 건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건의 개요잖아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누구라도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저는 한 번도 와서 편집장이 명함으로 이를 쑤신 적이 없거든요. 있어도 잘 안 쑤시죠. 그리고 이게 누구 명함이 됐든 간에 하다 못해 박근혜 대통령 명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급해서 너무 답답한데 주위에 적당한 게 없으니 그냥 아무 명함이나 눈에 띄었으면 쓸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를 쑤셨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걸 상대방 주인에게 선물로 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 표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엿먹어라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는 충격인 게 제가 이제 마사오 형이랑 친구처럼 지냈지만 마사오 형이 저보다 이제 20살 위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요. 10살인가? 10살인가 어쨌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마사오 형의 명함이나 중요한 물건으로 발을 닦거나 마사오 형 명함으로 화장실에 갈 때 들고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함이니까 이름 석자가 박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죽돌군의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할아버지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죽돌군이란 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자꾸 할아버지 생각하고 눈물을 자꾸.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죽돌군이라는 한 사람을 탄생시키고 나아 기르고. 그리고 또 그 소중함을 담아서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런 한 인간의 인생과 그런 모든 가족들의 사랑. 그런 것들이 다 응축돼 담겨있는 명함. 거기에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그 명함. 그걸로 그냥 일을 쓰셨다는 것 자체도 능욕인데. 저는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자체는 덤벙덤벙하거나 생각이 깊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안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일을 쑤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버립니다. 튀겨서 버리든 찢어서 버리든 그냥 수치통에 넣죠. 증거를 인멸해야죠.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이 아니더라도 그게 훼손되고 더러워졌잖아요. 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낀 그 일을 쑤셨다는 거. 냄새 맡아보셨어요? 작살이에요. 그럼 작살입니다. 그런데 그 명함 모서리에 일을 쑤셨어. 그다음에 거기에 명함을 자체를 쓴 건 내가 이해한다니까. 저는 그분이 진리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 손주 잘 되라고 어렵게 지어주신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명함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거기에다가 일을 쑤신 그런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짧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친다고 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친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래 이를 쑤셨다는 것까지는 내가 양보하겠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명함 주인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만화로 그리고 그걸 다시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암살할 대상을 자기 특유의 빨간 카드라든지 암살 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가 아니면 너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다.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라도 그렇지. 더 충격적인 건 설마 진짜 그랬겠냐 농담이겠지라고 보내니까 물량치기 빨리 사야지. 딴소리를 말을 들리는군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뽑은 쪽이 좀 껴서 가끔 요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를 쑤셨다는 거나 제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이에 많이 끼니까 빨리 양치를 물량치기를 구입해야지. 그게 뭐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너는 내가 이를 쑤시는데 썼던 명함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될 만한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썼다는 거. 내가 이렇게 충격을 봐서 말을 하는데 어금니에 끼니 잘 안 빠지네. 물량치기 구입해야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나는 외국에 그런 거 있죠. 화단 예쁘게 가꾸기 콘테스트.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미드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막 화단을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고생들을 합니다. 남이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화단. 아무튼 그런 명함을 자기가 이를 쑤셔놓고 남이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1년의 콘테스트 대회 나가려고 고생한 걸 아무 생각 없이 발로 다 짓밟아놓고. 그렇죠. 다시 왜 내 화단을 짓밟았어? 그러면 다리가 저리네. 딴 소리하고 있고. 그렇죠. 진짜 방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장화가 더러워졌어. 그리고 역정을 내고. 그러니까요. 내 운동화가 더러워졌어. 이러면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녹음 들어오기 전에. 그냥 호요일이 뭐 할 거 있냐? 그랬더니 우리 죽도리가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호요일이 PD가 뭐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누가 명함을 아무 데나 두래? 이러면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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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얘기는 방송 들어가세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맞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새벽에 원룸이나 이런데 방범창을 뜯거나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절도나 강도질을 한 범죄자들이 누가 그렇게 문을 부실하게 만들래? 이 논리잖아요. 파륜치범도 법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맞가는 논리를 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덤벙덤벙하게 무딜 수는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든지 기본적인. 사람이 덜 됐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형이 그 말 하니까 웃기시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배려심 없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해놓고 누가 아무데나 명함을 두래? 라고 하는 그 뻔뻔함.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 그것도 바로 직속 선배나 이것도 아니고 자기네 팀의 제일 상사인데. 번짱 빼고 제일 상사인데. 쟤랑 저 사이 한 열 몇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명함을 이를 쓰실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건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그 쓴 이를 쓰신 명함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줬다. 무슨 암살 예고 카드도 아니고. 그건 다분히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복선이 있다. 저는 똥을 선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똥을 포장해서. 형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쳤다며 똥 싸놓고 선물해서 주고. 그런 장난은 내가 지금 기억은 잘 없지만 개똥. 개똥. 그것도 똥이구나. 네가 이렇게 손짓을 크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체변 봉투 있잖아요. 성냥개비로 뜬 이 정도. 그 정도지. 그런 거 진짜 한 적이 있나요? 다들 하잖아요. 그래요? 다르게 살아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들 하잖아요. 그 앞에서 팡 쳐서 냄새 팡 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우린 여기 집중합시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요요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곧 나간지 이런 느낌입니다. 곧 나간지. 오늘의 곧 나간지. 오늘의 이런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오늘은 기라이다 그리고 이하다 두 개를 준비해봤어요. 자 기라이다 그리고 이하다 둘 다 싫다는 뜻이죠? 네. 둘 다 아마 한자로도 싫어할 혐자를 쓰기 때문에 일본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사전에 넣어봐도 똑같은 의미로 나와서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걸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둘 다 싫다라는 뜻인데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가? 기라이다에서는 대상에 관한 조코실험의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상대 그냥 그 자체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호요요다. 이런 뜻. 호요요다. 기라이다. 호요요다. 지속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이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기라이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기라이다가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을 나타낸다면 이하다 라고 하면 그냥 순간적인 감정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그때 감정에 지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사오 형이랑 저와 같이 방송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야 마사오 형 어떠냐 라고 할 때 형이 옆에 없으니까 저는 막 욕을 하겠죠.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그 사람이 없으면 다 욕하잖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다들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형도 내 욕하나요 없을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서로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 나 몰랐는데 지금까지. 누구나 그렇잖아. 난 칭찬도 많이 하는데. 원래 사람들 다 그래요. 내 양국에도 사줬잖아요. 그럼 뭐 어쨌든 그런 말을 할 때.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도 욕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굳이 꼭 욕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만들어서 하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제가 마사오 형을 가리켜. 기라이나야츠라고 하면은. 싫은 녀석.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마사오 형이 나타나든지 그냥 마사오 형이라는 인물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계속 싫은 거야. 옛날에도 싫었고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을 가능성이 너무해.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쭉 싫어. 그런데 마사오 형을 표현할 때 제가 이아나야츠라고 하면은. 잠깐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헐뜯을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도 왜 서로가 이렇게 헐뜯어야 되냐. 저렇게 좋은 대상이 있는데. 청자들은 안 보이겠지만 마사오 님이 지금 호요를 가르쳤죠. 저런 좋은 대상이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얘는 마사오 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호요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싫은 비중이 똑같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청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물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이제 같이 방송을 할 때 바지 속에 손을 넣는다든지.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막 야구 경기 보면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상황이 싫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특정한 행위나 태도. 그런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즉각즉각적으로 그 장면이 싫을 때. 그 상황이 싫을 때. 그 태도가 싫을 때. 그럴 때는 이아나야츠. 싫은 녀석.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문장을 많이 접해보셔야지 더 느낌이 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겨우 고노우쿠오 키르노와 이야다라고 해야지. 기라이다 라고 하면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뭔가 느낌상 이 옷을 입기 싫다는 거기 때문에. 기라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냥 이 옷 자체가 싫은 거지. 앞에 겨우가 붙었기 때문에. 겨우 고노우쿠오 키르노와 이야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옷을 입는 건 기라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야. 나는 차이나 칼라가 싫어. 나는 이렇게 골반 들어가는 뭐가 싫어. 나는 핑크 팬티가 싫어. 이럴 때는 핑크 팬티와 키라이다 라고 하면 계속 얘는 옛날에서부터 핑크 팬티가 싫은 거야. 그렇죠. 그거는 말이 되죠. 핑크 팬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사람들이 핑크 팬티를 쓰고 얘를 둘러싸가지고. 웅당웅당웅당 막 이러고. 모르겠어. 나도 얘를 무슨 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 얘를 이 어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핑크 팬티를 머리 쓰고 주위를 둘러서 강강수를레처럼 둘러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핑크 팬티 핑크 팬티.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닌가요? 얘가 얼마나 악몽에 빠지겠어. 그런데 예를 들어도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얘를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얘는 핑크 팬티가 그다음부터 너무 싫어. 그럴 땐 핑크 팬티가 키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쿄 오늘 핑크 팬티요. 키르노와 오늘 핑크 팬티를 입는 것은 이하다. 앞에 쿄가 붙었다는 게 중요하죠. 한국말로 해도 똑같아요. 오늘 핑크 팬티를 입는 건 싫어 라고 하면 핑크 팬티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핑크 팬티 감성이 아니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키라이다가 아니라 이하다. 그때그때 감정이 다르니까 그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마사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시 타벤이 있고 오까? 우리 스시 먹으러 갈래? 그럴 때 스시와 키라이다 라고 하면 그냥 스시가 싫은 거죠 정말로. 계속 싫어 왔고. 그런데 그때 스시와 이하다 나 하면 점심때 스시를 먹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걸 수도 있고. 맨날 마사용이랑 가던 그 가게라서 싫은 걸 수도 있고.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스시가 싫은 건 아닌데 그때 스시가 좀 싫은 느낌인 거죠. 스시를 먹으러 갈래? 이하다 나 이러면 그때는 스시 감성이 아닌 거야. 오늘은 난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거 좋네요. 스시 감성이 아니다. 나는 그냥 삼겹살을 먹고 얘 명함으로 이를 스시 주시고 싶은데 스시는 이빨에 별로 낄 것 같지 않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땐 이하다 그런 거고 그냥 스시 자체가 싫어 원래부터. 옛날부터 스시를 되게 싫어해. 스시 먹으면 두드레기 나고 스시 먹으면 알러지 나고 암 걸리고 이혼하고 집에 불 나고 이래. 그럴 때는 키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다르네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는데 둘 다 된다. 예를 들어서 둘 다 되는 경우는 저는 공부하는 것이 싫어요. 키라이다. 이야다. 이야데스. 키라이데스. 이건 둘 다 된다. 그렇죠. 이거는 공부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걸 수도 있고 공부하는 그때가 싫은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순간이라기보다는 둘 다 싫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둘 다 같이 쓰셔도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키라이하고 이야. 키라이다. 이야다. 둘 다 싫다. 라는 뜻인데 키라이다 할 때는 계속 그 자체가 싫고 정말 싫은 거 계속 싫고 계속 싫고 우리 호요요 같은 존재 이가 갈린다. 키라이다의 유의어는 호요요다입니까? 그렇죠. 많이 써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래요? 많이 쓰니까? 쓰시오 호요요데스네 라고 씁니까? 이번에도 아베 수상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도 아베 총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일본 쪽에서 한국이나 중국이 우리 일본에다 대고 역사인식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우리 입장에선 정말 호요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군요.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싫은 거. 정말 싫은 거. 이거는 키라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오늘은 이 옷을 입는 감성이 아니야. 오늘은 이 음식을 먹는 감성이 아니야. 그 때 어떤 특정 상황, 특정 행동, 그 순간 이게 싫을 때는 이아라고 하죠. 그럼 이 이아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또 그거 있잖아요. 체육 동영상에서. 많이 나오나요? 이아다요. 이아, 이아, 이아. 이러잖아요.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나 샌새나 샌바이, 선배들이 이리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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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뭐 혀내밀지 마. 그러면 여주인공이 이아다요. 이아, 이아, 이아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원래 그렇게 당하는 게 늘 싫지는 않은데. 아니야. 그게 싫은 거 맞지. 그때 그 순간순간 오늘은 좀 이런 핥음 감성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마사오님이랑 지금 관점이 다른데. 이거는 그 순간에 정말 생리적으로 싫을 때니까. 이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형은 방금 전에 뭔가. 계속 싫으면 평소에 그런 희롱을 당하거나 수행을 당하는 게 계속 싫으면. 키라이야. 키라이야. 아니지. 말도 안 돼. 그거는. 키라이 됐어. 막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지금. 아니. 그거는 예를 이상하게 든 거지.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그 순간에 싫으니까. 그거는 그게 그때 이아다는. 이아요. 이하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정치자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정말 헷갈리지 않나요. 그거는 문법적으로 말해. 얘를 그딴 식으로 누리고 있어. 자. 우리 죽돌군이 방금 다 설명을 했어요. 키라이를 쓸 때는 지속적으로 원래부터 그것이 싫을 때. 그리고 이아는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 아니. 싫지는 않은데. 싫지. 그날 유별나게 특정 그 행동이 그 순간 싫을 때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강제로 성추행하는데. 이야. 이야 이래요. 그럼 너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내 주장이야. 너의 주장에 따르면. 너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주인공은 그런 추행당하는 것을 평소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감성이 그날 날도 좀 덥고 내가 좀 피곤하고 이런 데 막 힘으로 성추행을 하니 그날따라 유독 싫더라. 그런 상황이 굳이 그렇게 깊게 들어간다면 보통은 잘은 모르겠지만 평소에 항상 또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야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더 헷갈리게 하고 있어. 나는 아니 우리 청취자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참고로 키라이다 이하다는 둘 다 싫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엄밀하게 나누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선생이 더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취자들 특유의 수준을 보면 분명히 한색 가위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체육 동영상에서 이야 이야 이러는 거 그러면 평소에는 되게 질기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싫어 이런 뜻이겠네요. 이렇게 질문 온다니까. 그래요? av에서 나올 때 만약에 그 사람 자체가 싫거나 또는 그 섹스를 하는 것 자체가 싫을 때는 키라이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그 순간이 싫기 때문에 이하라는 표현을 쓴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곧 나간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메인 코너죠. 공부하는 일본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뜻이죠. 이런 니임이 들을 때마다 그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발음 꼭 그래야 돼 인터내셔널. 그렇죠. 이런 니임이 잘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두 번째 코너의 이름이 실제 도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누가 제보를 하셨어요. 사진까지 찍어 올리셨다고요? 저도 이거 보니까 제가 가파바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릇 이런 걸 좋아해서 항상 가는데 딱 사진 보는 순간 이 가게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파바시는 우리나라의 황학동. 그러면 중고식기나 주방용품 많이 팔잖아요. 황학동, 황학시장. 그럼 일본의 황학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파밭이라는 참고로 그 이름의 유래가 가파라고 있는데요. 그 위에 그릇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물이 마르면 죽는 일본의 전설적인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가파밭인데 여기 가면 정말 쫙 일렬로 주방기구, 조리기구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앞대가리 쪽에 이런 가게가 있죠. 세계 10기. 세계 10기. 세계 10기. 조리기구. 니이미. 가타까나로 니이미라고 써있죠. 영어로도 써있네요. 그러게요. 이런 걸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올리신 분은 존이라는 분. 존의가 아니죠. 존이죠. 네. z-o-n-e를 존이라고 읽지. 존의라고 읽으면 안 되지. 내가 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우리 존님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가다가 찍었습니다. 하고 사진을 딱 올렸는데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저도 여기 알아요. 갓파밭이 있고 분명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찾아봐야겠네요. 이건 우리 민원우 선생님이었고 디케이 라니스터님은 사실이었다니 두둥. 그리고 쿤짱님은 마사오님 역시 치밀하시다니. 이런 의견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호야80님은 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니 치밀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는 이제 볼견자. 그래서 니이미. 우리 견문을 일본의 트렌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공부하자. 이런 건 또 좋은데 또 여기다가 의견을 뭐 또 마사오님 역시 치밀하시다니 이렇게 달아주면 또 마사오님이 거봐. 맨날 이거 나한테 맨날. 니이미 공과대학과 함께 상호명이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달려지는 그런 가게죠. 게다가 또 니이미를 설명하는 이 간판에 세 개의 식기 이렇게 달려있어. 세 개로 뻗어가는 되게 그런데 이 가게가 실제로 되게 유명해요.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되게 이 가게 소멸나네요. 어쨌든 나는 치밀하다. 이런 결론이고요. 자 우리 메인 코너 네. 이런 니이미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세 개의 식기 코너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제가 정하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건 냄비라고 하고요. 이건 후라이팬이에요. 자 우리 지난해 지난해에 우리 마동탁 가족이 쭉 소개가 됐죠. 그거는 기억나? 그렇죠. 외계인들이 병병병병병 와갖고 밥 잘 먹고 병병병병병 돌아갔죠. 말도 안 되는 찰로.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또 뭐 대충 또 와서 담배한테 피면서 가정 얘기 하나 생각해서 치었겠지.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이 힌트는 지난 시간에 다 드렸어요. 힌트를 드렸다고요? 그럼요. 이 이야기에 복선 같은 게 있다고요? 복선이 있었죠. 설마. 아니 힌트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지. 우리 그 엄마 축상 여사가 그 욕정 바람을 폈죠. 그렇죠. 우아키라고 합니다. 바람 피는 거. 애들이 빨리 내보내고 외계인도 쫓아내고 장 씨를 기다렸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긴. 이게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잖아요. 바람은 말이에요. 걸립니다. 아 걸려요? 네. 100%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짧게 상대를 바꿔가면서 짧게 짧게 하면 모르겠는데 한 상대와 길게 그러면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마사오 님이 잘 아시겠죠? 저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제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하나 바르려고 했는데 순간 갑자기 왜 모른다 그래요? 물 마시면서? 바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봐.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 어머니가 외도를 했다. 네. 이런 설정 때문에 막 검색을 하고 일부러 찾아봤어요. 네. 바람 피는 사례와 바람 피는 심리 아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아우 누가 봐도 이 눈빛은 거짓말을 드는 눈빛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는 게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지. 그렇죠. 되게 엄격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성도 많고 47살에 오형 정갈자리 건설업 종사자인 우리 마동탁 아버지께서 난리가 났죠. 살인 거의 살인 날 자기 배우자가 우편배달 장 씨와 바람이 펼어요. 약간 또 건설업이라고 하니까 뭐 이거 편견이긴 한데 조금 약간 성격이 험하실 것도 같아요. 노동 현장에서 하시니까. 그렇죠. 아버님이 좀 거칠죠.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했어. 오하이오 고자이머스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인사는 하죠. 여보 나 집에 들어왔어. ただ이마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퇴근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배가 아파가지고 일찍 퇴근한 거예요. 저녁 7시 8시가 돼야지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낮 3시 반에 들어온 거야. 아이고 약간 위험한 시간이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애들은 지금 외계인이랑 같이 병병병병병 하면서 놀고 있고 지금 뭐 그 날 아니잖아요. 왜 또 놀아요. 당일이에요. 그날. 그날 당일이에요? 네. 점심시간에 외계인은 밥을 먹여놓고 빨리 내쫓았잖아. 니들도 학교 가 그리고 내보냈잖아. 아 지금이 그때 말한 거랑 동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죠. 연속성 있는 거죠. 아 다른 카메라네요 지금. 그렇죠. 아니 시간이 지난 거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마동탁 씨가 배가 아파 그날 일찍 퇴근을 해. 아이고 매워 이러고 왔어. 잠깐 그날 스토리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애들을 빨리 밥 먹여서 외계인이랑 보내고 애들이 나갔었나? 네. 잠깐. 그리고 아버지는 퇴근을 하고 와서 그냥 허허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웃으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확실해? 응. 다음 날이었어. 아 뭐? 야 같은 시간들에 왜 다음 날 야 진짜 알겠어요. 다음 날 오늘도 마사오와 죽돌이는 산에서 외계인들과 놀고 있어요. 외계인 또 왔어요? 네. 그냥 계속 캠프 차리고 있어. 아 그래요? 어디 안 갔어. 그래서 병병병병 이러고 놀아. 밥이 맛있었나? 일본이 좋은 거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양평이 좋은 거지. 병병병병 이러고 놀아. 그렇죠. 그 전날에 이렇게 막 무서워서 막 뛰어왔는데 야 하룻밤을 같이 봐봐라.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애들이 좀 순진해서 그런가? 순수해서? 그렇죠. 애들은 빨리 친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잘 놀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니네 낮에 절대 오지 마. 집에 오면 헛냐. 이러죠. 장씨를 기다려야 되니까. 아 학교 가라. 뭐 이런 의미네요. 근데 마침 하필이면 그날따라 마동탁씨가 배가 아픈 거예요. 조퇴를 한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3시 만에 여보 나 왔어. 다대이마. 그랬더니 어머님이 장씨와 몸을 붙여서 아 아이고 홀탑 벗고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아 그러면 그러게요. 엄마가 하들짝 놀라가지고 놀라죠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오셨어요? 오가에리 나사이. 어서 오세요. 일단은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도 인사를 합니까? 이 가풍이 그런 가풍이니까. 그래서 어 여보 오셨어요. 남편이 보고 눈이 휘둥그리죠. 이런 이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우편배답이 장씨도 놀랬잖아요. 딱 일어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실 때 아침에 마실 때 이러고 서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장씨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옷을 입고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가요. 보고 있습니까? 마동턱씨가? 배가 아프잖아. 쫓아가야 되는데 몇 발짝 쫓아가다가 아이고 매야 이런 거 있죠 왜? 장 뒤틀리는 느낌 있잖아요. 아 맹장인가? 맹장이야. 우와? 맹장이야. 맹장 초기 급성 맹장이야. 우와. 병원에 가야 돼.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이고 매야 막 이래. 배도 아프지 나그러면 바람이 났지 그걸 눈으로 직접 봤지 상 업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떨이 던지고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산에서 놀다가 저 밑에 마을 지네 집에서 막 시끄러운 거야. 외계인이 들었어. 외계인은 귀가 좋잖아. 아 외계인이 그걸 들었다고요? 너네 집 뭔 일 난다고 시끄러웠다고요? 외계인이 놀다가 외계인은 같이 뭐하고 놀아요? 왜? 뭐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병병병병 이러고 노는데 외계인 하나가 어? 야 니네 집 쪽에서 뭐 시끄러운 거 나는데 귀가 좋잖아. 외계인들은. 그래? 귀 없는 거 아니야? 걔들은? 아니 아니 걔들은 외계인이 잘 와. 뭔가 슈퍼파워가 있지. 아 그래? 어? 니네 집이 시켜오는데? 그러니까 마술하고 죽들이가 놀래가지고 눈만 크던데. 어? 진짜? 이래갖고 둘이 막 집에 돌아와요. 아이고 애들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막 다 때려보시고 있으니까 놀란 건 가장 놀란 건 누구였어요? 아이들이죠. 아니죠. 왜? 아이들이죠. 당연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버지 평소에는 그때 형 스토리상은 되게 건실하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허허허 웃고.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외계인들이예요. 예? 외계입니까? 외계인들이. 외계는 지구 부스러웠는데 겨우 그런 거에 놀라요? 지구를 부스러웠다니요. 그냥 정복하러 왔죠. 아 그거나 그거나. 그래서 지금 양평 뒷동산을 정복 중이잖아요. 아 그게 정복이요? 정령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병병병 놀고 있는데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정복에.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이 뛰어갔잖아요. 그럼 외계인들이 뭐합니까? 쫓아가야지. 와 싸움 구경났잖아. 구경났다. 외계인들이 우르르 넘은 거예요. 막 때려부시고 막 그러니까 뒤에서 외계인들이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지들이 더 폭력적이네. 아니 걔들은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 때려부시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와 지구인들 되게 무섭다. 다 때려부셔가지고 숙덕숙덕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한 놈이 보다가 야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콱 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 어떻게 그 타이밍에 문자가 오냐? 잠깐만. 연합뉴스 기사네요. 최몽룡 교수 국정교과서 걸림돌 되지 않으려 사퇴. 알겠습니다. 그분 사퇴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그분이 세쿠하라 때문에 사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쿠하라 성희롱을 하필이면 또 조선일보 여기자. 조선일보가 참 어떻게 본의 아니게 교과서 국정화에 하나의 걸림돌을 놓게 된 거죠. 그러게요. 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서로 도와준 거네요. 그리고 외계인들이 제일 놀라가지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버지한테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 그 상황에서 놀랄 것 같은데 외계인들이 나타나면? 아니 지금 눈이 뒤집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창피하고 더 열받을 텐데 이거는 동네를 넘어서서 외계잖아. 외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 더 쪽팔리고 더 열받은 거지. 저 같으면 그냥 놀랄 것 같은데 외계인이 등장해서. 아니에요. 그래갖고 시끄러워 이 새끼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왜 죽돌이가 이렇게 야쿠자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그러기에 집착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이 대사도 죽돌이가 써왔는데 왜 이거 전부 다 야쿠자 말로 써왔거든요. 아니 뭐 아무거나 대사 만들어보면 형이 아무거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해봤지. 그런데 하필이면 17세 여고생 말투도 있을 텐데 그 많은 하다못해 아베 총리 말투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야쿠자 대사를 다 써왔어요. 아니 저는 이러고 싶었습니다. 마사오님이 저번에 전화를 할 때 같이 준비를 좀 하자니까 야 아무 대사나 만들어와 난 다 가능해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먹어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정말로 스토리를 만들 수 없게 이상한 말만 써왔습니다. 자 우르사이 무슨 뜻이죠? 시끄럽다. 그렇죠. 시끄러 예를 들면 뭐 호요요가 옆에서 막 명함으로 일을 쓰시고 있어요. 아 시끄럽겠네요. 진짜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버그적 버그적 버거덕 어거덕 짜증나잖아요. 사랑님 때문에 뭐 많이 낀대요. 네.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거걱 우거더적 막 이러면서 시끄럽잖아요. 명함으로 입하면 진짜 큰 소음이지. 짜증나잖아. 그럴 때 시끄러워 이렇게 잘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시끄러 이렇게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죠. 우르사이 하면 시끄러워 인데 우르세 하면 시끄러 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르세 인데요. 시끄러워 이런 뜻이죠. 일단 뭐 화가 난 상태에서 또 이게 아쿠자 용어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줄인 거죠. 말을 확 세가체로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고노야로 이그저 우리 지시대명사 배웠죠. 지시 갑자기 또 확 불쾌해지죠. 그런데 지시대명사 참고로 호요요 이름이 지시입니다. 개인정보 막 까죠. 다음에는 우리 본적까지 얘기하자. 그런데 고노 소노 아노 하면 이그저가 되죠. 고노 하면 이겠죠. 야로 야로는 새끼입니다. 새끼. 새끼 녀석 녀석 야쿠자가 이 녀석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 새끼라고 얘기하겠죠.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야쿠자나 청춘드라마 같은 데서도 일본에는 욕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화만 나면 고노야로가 고노야로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마에니 너에게 라는 뜻이죠. 너한테 나니 하면 뭐죠. 난노 관계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관계 너에게 무슨 관계 아루 있다 아론다 그럼 이거 음음문이에요. 난노 관계 아론다 이렇게 좀 인터내셜이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너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뜻이죠. 참고로 아까 제가 오메인이라고 했는데요. 오마에 가 이제 화가 나서나 아니면 그때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했을 때 그것도 이제 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메가 이런 줄어든 거죠. 우리가 열받아서 너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니한테 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관계 관계 있다 하면 여기서 관계 아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갖다 만들다 찌꾸루 그래서 관계 찌꾸루 관계오 찌꾸루 관계오 찌꾸루 관계를 맺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남녀가 관계를 맺다 뭐랄까 서방질하다 이런 단어가 따로 있어요. 코시라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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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러게요. 좀 야한 단어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거는 관계라는 우리 특화된 좋은 단어가 나왔길래 생각이 나서 그냥 해본 거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바카야로 이거는 그냥 온국문이 다 알죠. 그렇죠. 이건 거의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입니까? 거의 한국말이에요. 참고로 경상도에서는 바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뻑큐와 함께 같이 다 한국말이죠. 외래어 버스 택시 하듯이 그러게요. 바카야로 그런데 이제 바카야로 바카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화돼서 외계인들한테 이렇게 버럭 소리를 딱 지른 거예요. 외계인들이 놀라잖아요. 그렇죠. 문명이 발달했으면 매너가 발달하고 눈치도 발달하고 문명인들이 문명의 소양이 있잖아요. 교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죠. 아 그런데 내 시발 빼먹었다.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아까 마사오랑 죽돌이랑 외계인들이 산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병병병병병 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그 전날 3명의 외계인들이 와서 밥 먹고 갔잖아요. 그렇죠. 3명이 왔다 갔죠. 오늘 또 애들이 지들끼리 외계인하고 같이 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던 나머지 외계인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 안에 또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총 12명이었어요. 12명. 12명의 외계인들이 있었어요. 뭐 또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하는 거 아니냐? 네. 5병 이어 저는 저희 방송은 절대 타 종교를 가지고 12제자 뭐 이런 거 나오고 저희가 종교를 가지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마지막 이름이 이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사오가 12명의 외계인들을 보면서 12명이나 되네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또 쓸 때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 왜냐하면 누구 부르긴 해야 되는데 다 친구가 됐잖아. 이름 물어보면 되지. 오나마에와 물어보면 되죠. 아니요. 그런데 얘들 생긴 게 비슷비슷하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인종차별 발언인데 내가 흑인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 웬만하면 그렇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두산베어스 외국인 용병이었던 칸투가 전 전혀 모릅니다. 칸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히스패닉계였어요. 이 양반이 트윗을 리트윗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인종차별 이라고 왜냐하면 사진에 동양 남자들 눈 쪽 찢어진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못 알아보겠다. 그걸 리트윗을 자기가 쓴 것 때문에 리트윗했다가 인종차별 했냐라고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결국엔 어쨌든 퇴출이 됐지만 그런데 그게 인종차별인가요? 아 외계인이요? 아니 아니 내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영화나 이렇게 웬만큼 다 유명한 연예인 빼고는 길거리 지나고 보면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요? 저는 구분이 가는 편이긴 한데 개성있게 생겼잖아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흑인들 다 똑같이 생기고 백인들 다 똑같이 생기고 그래요? 웬만하면 다 똑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인종차별인가? 그냥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개들이 동양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 사진이 그게 불쾌한가요? 나는 니들도 다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느껴지던데 그게 뭐 맥락상 어떤 사진을 가지고 그걸 놀리는 거랑 같이 뭔가 그걸 쓰면 그건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불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외계인들도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외계인 차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계인 인종차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사오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가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12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치진이지 산지 이치같은 이같은 산같은 그런 식으로 1시 2시 3시 그렇죠. 아니면 1월 2월 3월 4월 뭐 마사오라는 그 중학생의 수준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1월 2월이 짓고 뭐 1시 2시 짓고 12개 나오면 뻔하네. 그래서 마사오라는 이름을 지어요. 자축임묘진자우미 신녀수래. 그렇게 지어요. 중학생 치고는 꽤 그런 것도 아니에요. 12간지 12간지로 지어요. 우리 동물 이름 잠깐 알아봅시다. 일본어로 자 자가 뭐죠? 동물이? 쥐죠. 그럼 붙이면 내즘이 아니 아니 자를 붙이면 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붙이면 자 쥐 정말 음란한 방식 붙여보라며 자 쥐 자는 쥐죠. 그거 알아? 일본 남자들은 우측으로 휘어있대. 에이 말도 안 돼. 진짜로 대부분 그전학적으로 그래서 걔들이 우쥐래. 우지 아 그래요? 한국인들은 좌측으로 약간 휘어있대. 좌지 에이 말도 안 돼. 진짜야? 봤어? 아니 그거 저기 확인해 봤어? 무슨 의사가 그랬어. 그래요? 어. 그리고 너 세상에 그 뉴스 토픽 같은 거 보면 별놈에 이상한 실험들 많이 하는 박사들 많잖아. 대표적으로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는 그거는 맨날 이상한 연구들 하잖아. 기자들이 이상해. 논문에서 되게 이상한 부분만 빼서 보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고퀴를 많이 하는 거지.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한국 남자들은 좌쪽으로 왼쪽으로 약간 휘어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일본 남자들은 반대로 우측으로 약간 휘어있대요. 그리고 호연 맞니?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런가? 어쨌든. 너는 기사 같은 거 아니니? 근데 어쨌든 그 좌지 우지 그게 왜 나왔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아니 그러니까 자아라도 쥐라고 말해보라며.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장난친 거야. 자 쥐 일본어로요. 네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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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고 같죠. 소 우시 우시 곱은 우마죠. 그리고 소는 우시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토라 토라 네. 그리고 토끼 우사기 우사기 아까 그 저거 바람피다 하고 헷갈리죠? 저 이거 맨날 헷갈려죠. 형 이상한 게 헷갈린다. 이 3가지가 헷갈린 게 있어요. 자 토끼는 일본어로 우사기 그리고 바람피다 일본어로 우아키 그리고 소문 우아사 저는 이 3개가 그렇게 헷갈렸어요. 아 그래요? 이게 헷갈릴 게 있나? 그러니까 우사기는 토끼고 우아기는 바람피는 거고 우아사는 소문 참 헷갈리지 않나요? 우아라서 그런가 다? 우사 그러게요. 자 어쨌든 토끼 우사기 용 용 드라곤 용 타츠 타츠 그리고 뱀 헤비 헤비 그 애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 새우요? 안 헷갈릴까? 형은 뭐 이게 음원체계가 이상한 것 같아. 아 헷갈리네 이게? 그 시아하네. 공부할 때 헷갈렸어 그게? 그럼요. 애비랑 헤비랑? 저는 애비가 새우잖아요. 그리고 헤비가 뱀이고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 에? 그게 헷갈릴 게 있냐? 지금도 간혹 헷갈려요. 그래요? 같은 애비 헤비 애미 안 헷갈려? 안 헷갈려요. 왜 헷갈리지 나는 그게 헷갈리는 게 신기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머리 좋아서 좋겠다. 와 되게 뼈로통한 표정이다. 뭐 내 뭘 했다고? 잘났다 싶어. 와 진짜 알았어 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 알았어 우마 아 아까 제가 곰을 우마라 그랬나요? 아 예? 좀 전에 곰을 우마라 그랬나요? 아니요 말 저기 소 할 때 그 우시잖아요 소을 그러면서 제가 곰을 우마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곰은 쿠마죠. 이것도 헷갈려요. 왜 이렇게 다 헷갈려? 진짜 헷갈리지 않나요? 소는 우시고요. 말은 우마예요. 네. 씨발 헷갈려 뒤지겠네.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면 될 거를 본인이 왜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을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 동물 이름 외울 때 이렇게 짜증났었어요. 다 비슷해. 그렇잖아. 우리 말은 바빠. 곰 말 양 개 닭 소 돼지 헷갈릴 게 없잖아. 뭐 비교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에비, 에미, 우마, 우시, 쿠마 다 헷갈리잖아. 다 이렇게 뒷말을 연결을 해놓은 것 같아. 왠지. 일부러 월요우라고 엿먹으라고 만들어놓은 말. 아니 시비간제 외우면 되는데 굳이 그 딴 걸 끌고 와서 형이 붙이니까 헷갈리는 거지.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저번에는 코도모로 코모도 뱀이나 헷갈린다고 했고 뭐해 그게. 나 이렇게 헷갈린 게 많지. 어쨌든 곰은 쿠마예요. 그리고 우마는 말입니다. 소는 우시고요. 참고로 쿠마는 시비간제 없습니다. 쿠마본 귀엽죠. 까마곰. 갑자기 그건 또. 양. 히츠지. 네? 히츠지. 히츠지. 발음 좀 주의하셔서 되게 어려워요. 히츠지. 양고기 맛있는데. 그리고 원숭이. 사루. 사루. 여기 바다 원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원작. 바다 원숭이요? 네. 그래갖고 우미자루. 아. 그러면 잠수함인가? 뭐 하여튼 배 나오는. 해군 나오는. 사람들 구하는 요원. 정말 감동 깊게 봤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그건 진짜. 우미자루인데 바다 원숭이. 바다 해자에다가 원숭이. 그래서 우미사루인데 발음이 연결돼가지고. 연음 현상이라고 그러나? 뭐 두음법칙인가? 몰라. 몰라. 뭐 있어. 그래서 어쨌든 우미자루라고 발음을 하죠. 그게 원래 영화 제목도 바다 원숭이였나요? 우미자루였나요? 우미자루예요. 언제가. 그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요원인가 아마 그런 영화인데. 전투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한 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 사이가 나쁜 친구들이 사람을 구하고 서로를 구하면서 친해지는 건데 되게 영화 좋습니다. 어쨌든 원숭이는 사루라고 합니다. 닭. 도리. 도리. 이 닭도리탕. 이게 말이 많죠. 닭도리탕이 과연 닭닭탕이냐. 토리에서 온 거냐. 일본어 토리에서 온 거냐. 일본어가 원어냐. 아니면 그냥 다른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한국에서는 도리다. 둥글게 빙 둘려서 배거나 파다. 그래서 닭을 그렇게 배워서 만든 탕이라고 해서 닭도리탕이라고 또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근거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또 그쪽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닭이 일본어로 토리인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 조선진들이 머리가 나쁘기로서니. 왜 또 조선인들까지 머리 나쁜 걸로 만들어 자기만 나쁘면 되지. 닭닭탕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냐고. 닭도리탕. 그거는 그냥 오히려 요새 유행이 그거잖아요. 자랑스러운 올바른 역사. 이게 요새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고 있죠. 그게 전 국민적인 트렌드잖아요. 유행이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지잘났다고 동북공정하고 있고 일본도 지잘났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반도도 뛰어들었잖아요. 우리나라까지 뛰어들었잖아요. 한중일 상국지네요. 거기다 북한은 예전부터 솔잎으로 수두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넜으니 예전부터 앞서 나갔고. 그러니 나중에 한 100년, 200년 지나서 한 몇백년 지나서 각국의 역사서를 보면 가관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서로 다 자기가 그냥 짱이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유행이듯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 닭도리탕의 도리는 우리말 아까 도리인가인가 뭐가 거기에서 온 건데 그게 일본에 넘어가서. 그래서 닭도리탕, 닭도리탕, 닭도리탕. 그러면 닭을 토리라고 할까? 우리 그래서 닭, 닭도리. 그래서 일본에서 닭이 도리가 됐다. 말도 안 돼.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역사 트렌드가 그렇잖아. 막 갖다 때려 넣지 않는 거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거지. 올바르게 자랑스러운 역사면 된다잖아. 근거가 뭐가 필요 있어. 아니 전문가들 다 제외하고 진짜 전문가들은 오히려 교과서의 이름, 이 교과서를 내가 만들었다는 게 한국 학자로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쪽팔려가서 안 나오잖아. 그랬더니 정부에서도 공개를 안 한 대잖아. 역사 교과서를 지필하는데 명단이 공개를 안 해. 그 말은 뭐냐. 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자랑스러우면 돼. 국뽕만 맞으면 돼. 뽕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야 이거 닭도리탕, 토리가 일본 말로 닭이거든?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본어 잔재 아니야? 이 말 쓰지 마.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야 닭도리탕의 도리가 우리말이거든? 이게 닭도리탕 자체가 일본에 넘어가고서는 일본 그 미개한 민족들이 이렇게 닭도리탕 먹다가. 이 이름이 뭐야? 닭도리탕이래. 그러니까 닭도리, 또리, 또리. 우린 닭도리라고 하자. 이거는 미국인이야? 아메리카 같은데요? 이기리스나? 뭔가 프랑스인가?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야지. 그렇군요. 참고로 닭도리탕은 국어사전에서는 정식으로는 닭볶음탕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요? 바꿔야지. 닭도리탕으로? 그렇죠. 바꿔야지. 어쨌든 그래서 닭은 토리다. 그리고 이 토리는 닭도리탕에서 왔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토리는 닭인데 이 어원이 닭도리탕이라는 한국어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 발맞춰가는 그런 방송을 해보고요. 누가 이것만 잘라서 하면 되게 무식한 사람으로 알겠다. 그다음에 개. 마싸오. 호를 찔렀다. 나 너무 자연스럽게. 나 방심하고 있다가 호를 찔렀다. 저는 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개. 네. 마싸오. 알았어요. 좀 색다른 개. 인우. 인우죠. 인우야사. 인우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딱히 욕으로는 안 써요. 우리말로 가장 흔한 욕이 개새끼인데 일본에서는 인우야로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인우야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야로를 어디에 다 갖다 붙이면 사실 욕이 되긴 하는데 창의적인. 피자야로 이러면 피자 같은 놈. 마싸오야로라면 마싸오 같은 놈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고양이랑 더 친밀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것도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이 개새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도 접두사라고 찾아보면 야생상태에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저희가 왜 맨날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파고든지 모르겠는데. 교육방송이니까. 네. 그렇네요. 국어학자 김재기 교수가 이 개의 새끼는 동물이 아니라 가짜라는 뜻. 그러니까 좀 더 나가보면 성적으로 물러난 여자가 낳은 아버지가 낳은 불확실한 아이라는 뜻으로. 그런 개의 새끼는 가짜 자식이라는 뜻의 욕이다. 동물 개, 멍멍 개가 아니라 접두사인 개가 가짜를 뜻하는 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성적으로 물러난 여자가 낳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아이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또 가부장적 사회에서 혈통을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차라리 멍멍 개가 더 낫겠나. 이 리안스는. 그러니까 이러잖아. 상대방한테 욕을 하는데. 이 동네 돌아다니는 멍멍 개의 새끼야. 이거랑. 어머니가 물러내고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새끼야. 이거하고는 후자가 더 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원이 언어라는 게 되게 유동적으로 몇 세기에 걸쳐서 바뀌니까 정확한 어원은 모르지만 우리 또 우리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은 또 동물인 개가 맞다고 했어요. 누구 말이 맞아. 그러니까요. 뭐 정확한 모르죠. 언어라는 게. 그냥 나는 그냥 느낌상 김재희 교수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립국어연구원보다. 좀 그래. 그리고 난 그것보다 문득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애초에 조선 반도에 살았던 그 누군가 중에 개새끼라는 말을 처음 만든 서로 쓴 드립을 처음 쓴 사람. 그게 어디 트위터가 예전에 있었으면 기록으로 남았을 텐데. 구글링 해보면 나올 텐데. 누가 썼을까? 이 드립을 누가 처음 썼을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김재희 교수가 주장한 대로 예전에는 유교적 사회니까 개는 가족끼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개새끼라는 욕이 탄생해서 그때 그걸 보고 만든 최초의 그때 사람에서 전해진 걸 수도 있고. 국립국어연구원의 말대로. 그럼 맥락이 또 같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개새끼인데 그게 오히려 하나의 같은 뜻. 김재희 교수 중에서는 성적으로 물러난 의미로 썼는데 또 그건 또 개가 맞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개의 새끼는 욕이다. 그렇죠. 어쨌거나 욕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는 개는 인우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개를 별로 욕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게요. 일본어 방송인데 우리 개에서 언학적으로 가네. 그럼 뭐 일본의 개들은 근친이나 이런 거 안 하나 보지. 되게 성적으로 올바른 거죠. 아니야. 그래요. 개로는 별로 욕을 안 하네요. 그러게요. 자, 그럼 자축,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돼지 남았네요. 돼지. 돼지는 붓다. 붓다죠. 인데 일본에서는 그 시비간지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멧돼지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하나 다르죠. 일본에서는 시비간지의 돼지를 그냥 돼지라고 안 하고 멧돼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멧돼지를 이노시시라고 하죠. 이노시시. 그런데 이거 참 그렇지 않냐. 맨날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그리고 놀릴 때 비만. 뚱뚱한 사람은 돼지야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데 붓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붓다가 돼지가 아니고 욕이죠. 그런데 들을 때마다. 갑자기 시따르타가 생각하잖아요. 붓다, 시따르타. 부처님. 그런 게 떠올라요. 그게 이 속담도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붓다 눈에는 붓다가 보인다. 거기서 붓다가 왔다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만들고 있었어요. 오, 만들지 마 이상하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이러다 누가 이거 듣고 일본에 붓다는 사실은 시따르타에서 왔다는 그런 말 있습니다. 역시 치밀하시군요. 어쨌든 우리 12마리의 동물들 이름을 알아봤어요. 다시 복습 빠르게 갑니다. 쥐, 네즈미, 소, 우시, 호랑이, 도라, 토끼, 우사기, 용, 탑, 뱀, 해비, 말, 우마, 양, 희지, 원숭이, 사루, 닭, 토리, 죽돌이. 뭐? 이런 걸로 치지 마. 개, 인우, 돼지, 인오시시. 이렇게 12간지로 외계인 12명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게요. 다 사람들이 먹는 거네요. 쥐를 먹어요? 중국에서는 먹죠. 중국에서는 쥐술도 만들어서 먹어요. 호랑이도 먹습니까? 호랑이도 누군가는 먹지 않을까요? 용 먹습니까? 용? 아, 용 안 먹죠. 그러게요. 용은 안 먹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먹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게요. 용고기는 잘 안 먹죠. 잘 못 먹죠. 먹기 싫어도.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마사오가 죽돌이랑 같이 12명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빼먹었네. 어쨌든 외계인들이 와서 마동탁 씨가 부인의 외도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열받아서 때려 부수고 하니까 그걸 구경을 하던 외계인들이 숙덕숙덕거리죠. 너 뭐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끄러인 새끼야. 노르세요. 너랑 무슨 관계야? 오맨이 난 너가 안케 어른다. 그리고 화를 빡 냈어요. 그랬더니 움찔했죠. 아까 거기까지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시비간지 이름 지어준 걸로 내가 빼먹었다 그랬잖아. 스토리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시비간지는 그냥 붙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중에 한 명인 우리 뱀 녀석이 두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두목. 두목이 누구입니까? 네? 뱀은 누구겠냐? 용 아니면 호랑이지. 아 그래요? 에이 너무 단순하다. 그렇죠? 쥐예요. 아 뭐야? 뭐 금방 금방 봤고 스토리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정해져 있죠. 나는 쥐로 정하고 있었지. 그런데 뭐 방금 전에 용이랑 호랑이라며.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우리 청취자들의 허를 찔렀죠. 다들 두목이 누굽니까 했을 때 다들 순간 딱 듣는 순간 호랑이 아니면 용이지 뭐. 딱 이랬을 때 나는 쥔대요? 딱 이랬어요. 두통수 챙겨요.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두목한테 뱀이 귀한 말로 얘기합니다. 죽여버릴까요? 코러시마쇼. 그런데 이게 참 코러시마쇼. 뭐 뭐 합시다. 뭐 할 때 시마쇼라고 쓰죠. 시즌 1 때 배웠죠. 코러스는 죽이다 입니다. 그래서 죽입시다. 그럴 때 코러시마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일까요? 죽입시다. 광선 좀 뿅 쏘면 되니까. 죽여볼까? 감이 우리한테 승질을 내네. 좀 이상한데 문명 발달해서 또 그렇다더니 자체를 죽이네 또. 아니 그거는 문명은 발달했지만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오면 응징은 또 제대로 하지. 물론 대화로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물어보지는 두 분은 죽여버리죠. 버리지 마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녀석. 그러니까 사루. 사루. 사루입니까? 원숭이. 원숭이가 아저씨 우리 너무 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멘 때로 놓까 고라. 나멘 때로 놓까 고라. 나메루 라고 하면. 핥다. 핥다죠. 내가 할라 그랬죠. 야보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멘 때로 놓까 고라. 너 지금 나 야보는 거야 새끼야? 이런 말인데. 여러분 나메루가 야보다예요. 그런데 이게 한자가 다르죠. 핥다. 빨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멘 때로 놓까 고라. 아니면 빨고 있는 거야 새끼야. 나 핥고 있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일본에 네가 여행을 갔어. 그래서 야쿠자랑 뚝 부딪혀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면 하시는 게 이래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러고 뭐야 새끼야. 이러고 지나가니까. 야쿠자가 나멘 때로 놓까 고라. 그러니까 빨는 거냐. 날 지금 핥고 있는 거냐. 이렇게 착각하고. 뭐 빨아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그렇게 착각 안 할 것 같아요. 야보는 거다. 야보는 거냐 지금? 응? 시발. 그래서 이게 남의 때 이루 놓까가 이제 화가 났으니까. 이제 죽여서. 야보고 있는 거냐. 남의 때 노가 고라로 바뀐 거죠. 고라가 뭔가요? 고라도 뭐 추임새죠. 어영차. 뭐야. 야보는 거냐 어영차. 그런 추임새 말고. 고라 이놈. 이 새끼 또 이런 또 같은 말이죠. 젠장 뭐랄까 뉘앙스가 우리말로 딱히. 이 새끼 정도가 맞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야보는 거냐 이 새끼. 이게 아니라 이 뉘앙스. 남의 때려 놓을까 고라. 이 고라는 이 새끼로 붙이는 의미가 아니라. 고라니. 우리말로 치면 시발입니다. 야보는 거야 시발. 딱 이 뉘앙스죠. 나 방금 고라니 들이바무쳤는데 씹혀서 약간 마음 상했어.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시중률이 툭툭툭 떨어지니까 제가 빨리 덮었어요. 고라니 귀여운데 알겠습니다. 고라니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의 루 하면 야보다인데 이게 핥다 발음이 똑같아요. 핥다 빨다 이거랑 발음이 똑같으니까 니네는 이제 핥다 빨다만 외우겠지. 참고로 일본에서 만담이나 개 같은 데서도 동음 이여를 해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막 사람이 핥고 있으면 남의 루가 고라 하면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죠. 야보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야보는 거야 씨발 지금? 이렇게 그 아버지 저 저 우리 아까 누가 그랬지? 사루가 그랬잖아. 사루 사루. 원숭이가 야보는 거야 씨?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동탁 씨가 더 열받는 거죠. 새끼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누라가 바람을 폈다는 것 자체도 쪽팔린데 그걸 내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 너무 열받았는데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숙덕숙덕 거리는 건 더 쪽팔린데 이제는 동네도 아니고 외계에서 온 인간들끼리 와가지고 숙덕숙덕 거리니까 거기다 참견을 하잖아. 아 그러게요. 그건 좀 열받네요. 집안일인데. 열받잖아. 그런데 시끄러이 새끼야 그랬더니 뭐 우리 아프는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동탁이. 사루한테. 사루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12명의 외계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참견하지마 이 새끼야. 오키나 오세와다요 바게르. 그런데 나는 지금 되게 힘겨운 게 오늘 뭐냐면 너는 야쿠자 연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빠져서 하는데. 아무거나 만들어서 왜. 평소에 욕을 안 하다 보니까 뉘앙스를 한국말로 살리기도 되게 곤혹스러운 식은땀이 난다. 자기가 단어를 만들던가 그러면. 아무거나 만들어오라며. 여기서 오키나 오세와다요 바게르로 했는데 오키. 일본어로요. 오키는 무슨 뜻입니까? 크다. 그렇죠. 여기서 참고로 작다는. 지사이. 그렇죠. 지사이. 오키 하면 크죠. 오키나. 형용사니까 뒤에 나가 붙죠. 아까 그 말해나 가족. 말해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해나 가족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뒤에는 납니다. 나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배울 때는 명칭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형용동사. 오키도 되고 오키나도 되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오키나 오세와로 접속이 됐죠. 그거는 좀 이제 뒤에 명사가 오면 앞에 형용사에 나를 붙이고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하고 오키나 오세와. 오세와. 일본어로요? 오세와가 일본어가. 오세와입니다. 오세와. 일본어로요? 오세와. 그렇죠. 잘하네. 한국어로 무슨 뜻이죠? 참견이죠. 참견이죠. 오키나 오세와. 그러면 커다란 참견. 오세와 나요. 하면 참견이야. 라는 거죠. 뒤에 빠가야로는. 추임새죠. 추임새. 한국어죠. 시발. 그러니까 오키나 오세와 나요. 빠가야로. 이러면 졸라 참견이잖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직역을 하면 큰 참견이잖아. 이 자식아.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뉘앙스로 유역을 하자면. 네가 뭔 상관이야. 참견하지마 이 새끼야.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양쪽에서 일촉즉발. 그러니까 외계인들도 슬슬 봤죠. 아무래도 외계인일 것 같은데. 아니. 쪽수도 외계인이 많은데 아버지가 이제 덩치. 우리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대가리도 길고 눈도 이따말고 팔다리 가늘자마. 아. 신체적으로는 좀 약하겠네요. 배뻐록 튀어나와요. 난데. 그런데 어쨌든. 형은 팔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동탁 씨는 덩치도 크고. 거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육. 이 헬스 근육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노가다 근육이 짱이야. 진짜 짱이야. 그렇죠. 뭔가 엄청 떤떼 나죠. 그렇죠. 성격도 거치고. 그러니까 점점 서로. 그런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말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이제 점점 올라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가 뭔 상관이야. 뭔 창견이야. 그러면서 막 무기를 들죠. 옆에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마사오가요? 마동탁 씨가. 아. 마동탁 씨가. 널받아가지고. 마사오랑 죽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놀고 있어요. 그래요? 이야 꿀맛이네. 그래서 팝콘. 3D 안경 끼고 팝콘.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 여기서 나왔군요. 흥미진진하게. 손에 땀을 주면서. 와. 팝콘 각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있고. 외계인들하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열받으니까. 몽둥이 이렇게 들어가죠. 아유 이 새끼 아유 막 이러니까. 해봐. 해봐 해봐. 외계인 중에. 양. 희주지. 양이. 발음이 너무 길구나. 개. 개. 인우. 개가. 인우가. 해봐 해봐. 아버지한테 도발을 하죠. 해봐 해봐. 일본어로요. 야테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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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다. 배웠었죠. 스루 야루. 스루도 하다고. 야루도 하다인데. 이거 곧나간지에서 한번 해야겠다. 스루 야루.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야테미루. 네. 그 미루는 보다잖아요. 네. 눈으로 보다. 그런데 야테미루 하면 해보다. 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야테미루. 해봐. 해봐라. 참고로 여기서 야루는 또 스루의 그냥 뭐 회화체 정도로 이 장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봐라. 야테미루. 고노야루. 고노야루. 그렇게 하죠. 참고로 마사우님이 아무 대사나 가져오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대사에 다 고노야루를 붙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싸움 나는 거니까 서로 다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둘 다 우리말로 할 때 해시바 그랬더니 뭘 해시바 네가 해시바 안 해시바 이런 서로 사잖아요. 그건 좀 웃기다. 그것처럼 고노야루 고노야루 바가야루 바가야루 다 붙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 아무 맥락 없이 대사를 막 써왔는데 마사님이 이렇게 또 어떻게 연결시키니까 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죽으려고 막 이러니까 외계인들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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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이고 돈 많다. 아이고 좀 누워보자 죽여라. 뭐 이러는 들이대는 거 있잖아요. 와 외계인들 우리랑 똑같네요. 대충 그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난 또 외계인이랑 또 다를 줄 알았지. 다른 게 그래요. 야 때문에 오늘날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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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머리 막 들이댑니다. 옆에서 또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는 새끼들이 또 이렇게 한번 하니까 괜히 호승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열두 명이니까 또 쪽수 믿고 또 하겠네 또. 한 새끼가 아까 그 개가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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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막 이러니까 옆에서 또 말. 아 말. 우마. 우마. 말이 또 그러는 거야. 아 네 맘대로 해.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눕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맘대로 해. 갓때니 싫어 밖에 하러. 갓때니 싫어. 네. 이건 그냥 네 맘대로 해랍니다. 네. 갓때니가 마음대로고 싫어가 해라니까. 해라. 네. 미로 그럼 봐라. 네. 싫어 그럼 해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즉가니 싫어. 조용히 해라. 시즉가니 하면 조용히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갓때니 싫어. 아버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아버지가 존나에 얇았죠. 아유 이거. 아유. 이것도 많이 본 것 같다. 아유. 법이 좋아. 참 법이 좋아. 지금 법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저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아 속인주의이면 안 되는데. 속지주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군들이 와서 뭘 해도 처벌을 못하잖아요. 얘들도 외계인이 와서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속지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저질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국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동탁 씨가 좀 무식해. 그래갖고 그냥 외계인들도 같은 법 테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아유. 법이 좋아해. 아유. 참 참. 아유. 그러게요. 이렇게 한 거죠. 뭐 하면 오바마가 데려갈 텐데. 막 이렇게 아유 그러면서 대가리 빵구났냐 이 새끼가. 대가리 나쁜 새끼가. 자기보다 대가리가 훨씬 큰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오징어스름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쳐돌았냐. 법이 좋아해. 아유. 저 도란 새끼. 딱 이릅니다. 일본어로요. 아타마 오카신じゃ네에게 오메. 대가리 일본어로. 아 저. 머리 일본어로요. 아타마. 네. 아타마. 오카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뜻이죠. 아타마 오카신じゃ네에까. 자 이걸 좀 풀어봅시다. 너무 추격했네. 아타마가 오카시이잖아이 데스까. 머리가 이상한 거 아냐. 네.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한 거 아냐. 오마에. 너 이 새끼. 이거를 이제 의역하면 네 쳐돌았나. 그렇죠. 일본에서는 우리말에서 쳐돌다라고 하면은. 아타마가 오카시이 데스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강약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게 일본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타마가 오카시이잖에까.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데 정말 서로 남자끼리. 이 새끼가 쳐줄 때 때려줄 때 이 새끼가 이러고 싸울 때 누가 머리가 이상한 거 아냐. 이 녀석 이렇게 싸우진 않잖아. 그렇죠. 쳐돌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일본에서는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니. 이게 욕이에요. 이게 되게 심한.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고 또 일반 야쿠자들이 주로 쓰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야쿠자어입니다. 아타마가 오카시이잖에까오마에. 너 쳐돌았냐? 이런 뜻이죠. 막 일촉즉발. 그런데 이제 마사오랑 죽돌이는 팝콘을 먹으면서 왕 왕 왕 살다 보니. 참 자식 새끼잖아. 그리고 막 싸우고 일촉즉발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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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경찰이 있던 거예요. 경찰은 또 어떻게 알고 왔네요.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누가 신고해서 몽둥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외계인들이 열두 마리나 와가지고 우선 걸고 들어 누워. 그리고 아이고 얘 돈 많아요.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저는 미군들이 참전할 줄 알았어요. 경찰이 왔어요. 아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시간에. 여기서 끝입니까? 큰일이에요. 저는 머릿속에. 공권력이 등장했어요. 잠깐 어머니는 뭐해 그럼 지금. 네? 어머니. 팝콘 이렇게 먹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엄마 가운데서 팝콘 이렇게 먹고 있고 오른쪽엔 마사오 왼쪽엔 죽도록. 야 살다 보니 참 재미진 구경을 다 하네. 어머니 못됐다. 왜요? 그 상황에서. 일단 신났잖아. 난 잠깐 미뤄졌잖아. 그래도 외도를 해. 사단이야 일단은 나중에는 아겠지만. 외도를 했잖아. 외도를 했는데 누가 외계인이랑 싸우래? 그런가? 막 싸우고 있잖아 지금. 일촉즉발. 이거는 전쟁 직전. 지금 장 씨 아저씨는 도망간 거죠? 이미 도망갔고.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왔어. 이제 다음번에 그려지지 않냐? 외계인이 막 삐용삐용 쏘고 막 우주선 타고 와갖고 침공하고. 그것 때문에? 때려두시고. 그럴 수 있잖아.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손에 따민을 쥐어지게 하면. 우리 모두 팝콘을 이렇게 먹으면. 뭐야?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복습을 해볼 텐데. 이거를 한국말, 일본말, 한국말, 일본말 이렇게 쭉 하면 복잡하니까 호흡도 끊기고 하니까 제가 외계인 목소리와 아버지 목소리로 일단 이 상황을 한국어로 다 풀고 그다음에 이거를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너무하네 막 이랬잖아요. 그 말을 아버지가 듣고 빠개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마동탁 씨와 외계인과의 서로의 대화입니다. 아니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 씨발. 어떻게 죽일까요? 아니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 짓이냐고. 와 저 새끼 사람 무시하네. 와 씨가 너무 하는 거냐. 외계인 너무.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와갖고 외계인들한테 아우 씨X 이거 아우 이런 핫다리 줄여 아우 이랬더니 해봐 해봐. 마음대로 하세요. 야 돈 많나 보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가 왜 때려도 되겠어요. 아니 왜요. 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거를 일본어로 이렇게 우리 상황으로 뉘앙스가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일본어로 이렇게 다 하니까 좀 많이 길어지고 너무 표현이 정색하고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였군요. 오늘 배운 거 한번 한몫에 쭉 가봅시다. 집에 가라고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말 없었는데. 그런 말 없었는데. 처음에 그거잖아. 시끄러워 이 새끼야. 너랑 무슨 관계. 너랑 무슨 관계가 있냐. 바보새끼야. 아 시끄럽다고.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울센다 요고 너루. 오메니 난노 켄키야 룰바바뀌. 저 새끼 봐라. 두목 죽일까요? 아이츠 남아이키다나. 다이좌. 고로시마쇼. 와 새끼 외계인 무시하네. 와 씨발. 야뿌른 거냐. 남아따. 잠깐. 목소리 잠깐. 고놀로 우치우직 남아따로 놓고 그라. 그 외계인 말투로. 네. 남아따로 놓고 그라. 그렇게 할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외계인 말투. 남아따로 놓고 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뭔 참견이고 지랄이야. 오키나 오세화다 요 바겨로. 아이유 이 새끼 하고 딱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외계인이. 해봐 해봐. 여때미 여때미 거내어로. 내 마음대로 하세요. 갓때리 실어빡하여로. 서로 외계인이 다른 것 같아요. 동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복숨을 이렇게 했고. 이제 야쿠자 말이라고 갖고 왔는데 외계인 말로 바꿔서 좀 힘들었네요. 그리고 오늘 시비 간지 동물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러니까 살짝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쿠자 말 대학 오면은 아이야 막 창교야 내가 이거 네 대사만 갖고 오면은 내가 모든 스토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20개 들고 왔는데 6개밖에 안 했어요. 20개 다 하고 싶었는데. 야쿠자 특집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마사오와 죽돌이가 남매가 서울로 상경을 해요. 양평 총구석에서. 그럼 몇 회쯤 나오는 겁니까? 67회. 아 67회 분량이군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마약 딜러로 활동할 때 그때 하자. 아 그러군요. 브레이킹 배드 같은. 그렇죠. 그런 거 좋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의를 해봤는데. 요새 그게 바뀌었다면서요. 그 일본어 자격시험. 네. 그게 N1, N2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저는 약 한 10년 전에 그때 1급을 다 썼는데 시험을 두 번인가 치고 그 뒤로는 시험을 안 쳤어요. 그런데 보니까 N5, N4, N2, N1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1급보다 지금 N1이 더 어려워졌대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마사오님이 시즌 1에서 지조의 문법을 다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부를 할 거면 일본어 초보자를 위한 방송이기도 하고 하니까 급수별로 공부를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었죠 서로. 그래서 이제 다음 해서부터 이런 니미 시간에 저희가 선정해온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 자격시험 범위와 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본어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는 전제로 공부 내용을, 학습 내용을 꾸며볼까 합니다. 니들은 사실 공부 안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고민이 돼요. 5급부터 할지 4급부터 할지 3급부터 할지가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정해지면 저희가 교재를 보면서. 자격시험 수준을 보고 일단 교재를 보고 자격시험 기출 문제라든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뭐 니미 시간이 아니더라도 니뽕 시간에서라도 3급 시간이나. 참 내가 만든 말이지만 계속 진지하게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네. 그럼 뭐 니미 시간이나 니뽕 시간에 만약에 4급으로 정해졌다 이러면 4급에서 나오는 단어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스토리를 하다가 계속 단어를 넣으면서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게 아마 저희도 재밌고 청자들도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죽돌이의 야쿠자 연기를 듣느라고 고생하셨죠. 훨씬 재미있는 거 많이 들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첫 코너 새로 시작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뭘 할지 우리? 간발해. 아 진짜. 간발해. 간발해. 난이iger가 전반의만의 영어를 즐거울 것입니다. 자요가 소나를 말할 거 한альный отcio 한 번 그 gust 더 이거 Woche ajust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